이제 우리 수업의 막바지에 거의 도달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든 이것을 다른 페이지들에게도 전파를 좀 해야겠죠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CSS 코드를 다른 페이지에도 한번 전파해 보십시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여기에 태그를 카피해서 1.html에 star 태그를 갖다 놓고 그리고 1.html 한번 가볼까요? 가서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html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의 크기 확대 비율을 똑같이 만들었는데 2.html은 이렇게 되는데 2.htm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splitWrite에서 화면을 나란히 이렇게 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1.html 2.html 우리가 작업한 거죠 2.html에는 일단 grid라는 태그가 바깥에 감싸져 있는 상태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2.html을 보니까 이렇게 div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해야죠 자,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html에도 잘 동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3.html가 index.html에도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저도 영상 잠깐 끄고 저도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끝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웹페이지가 일관된 모습으로 디자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드를 여러 개의 페이지에 적용할 때 조금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웹페이지가 4개가 아니라 1억개라고 한다면 이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링크들은 링크인지 모르니까 밑줄을 쳤으면 좋겠다 라고 누군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쉽게 돌을 던지고 가면 그 돌에 맞는 우리는 아프겠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으로 한다는 것을 없애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모든 웹페이지에 다 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1억개라면 직업을 바꿔야겠다 취미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즉,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 즉, 여기에 있는 자, 봅시다 이 CSS 코드가 모든 웹페이지에서 중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코딩을 잘하는 방법 중복의 제거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중복된 파일들을 제거해서 중복을 제거해서 이 프로그램이 또 코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 그리고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은 중복의 제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복의 제거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데도 되게 큰 역할을 했겠구나 라는 것에 공감하는 겁니다 해보죠 자, 일단 저는 이 모든 웹페이지에서 중복되고 있는 이 CSS 코드를 style 태그를 제외한 순수한 CSS 코드만을 복사해서 style.css라는 파일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style 태그 빼고 CSS 코드만 이렇게 복사해서 별도의 파일로 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style 태그는 이제 지워버리고 웹브라우저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야 지금 이 커서가 껌뻑거리고 있는 위치에는 style.css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CSS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 원래 그 코드가 있었던 것처럼 동작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링크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링크 태그를 통해서 이 웹페이지가 어떤 CSS와 어떤 CSS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1.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는 style.css라는 파일과 링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웹브라우저는 style.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이 웹페이지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html을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결과에 변화가 없습니다 밑줄이 있었던 것은 없어진 것은 무시하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style.css라는 파일을 각각의 웹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style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3.html에 있는 이 긴 코드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index.html에 있는 내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꿔주면 어때요? 결과가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동작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구현이 달라지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와 얼마나 큰 차이가 생겼는지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모든 링크 밑에 있는 밑줄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style.css라는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 코드만 지워주면 모든 웹페이지에 이 효과가 적용되는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 css 시작할 때 선택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복의 제거에서 등장했던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여기서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자 보시죠 여기에 style.css라는 코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위치하는 코드는 style.css라는 파일 안에 있는 코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1.html, 2.html, 3.html의 이 위치에 css 코드가 직접 기술되어 있다면 우리는 각각의 파일별로 존재하는 css가 실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 코드가 길어지면 인간이 하기엔 불가능해집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웹페이지에다가 여기 있는 한 줄만 추가하면 style.css라는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여러분이 style.css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기능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코딩의 원리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사용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가 1억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style.css라는 파일 하나만을 바꾸면 1억개건 10억개건 1000억개건 동시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 인터넷의 사용료를 덜 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제적 효과이고요 물론 우리가 style.css라는 파일을 저렇게 빼놨다고 해서 style.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볼까요? 검사로 해서 개발자 도구를 키시고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1.html이라는 파일을 리로드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파일들을 웹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리로드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1.html 파일을 찾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본 다음에 쭉 웹브라우저가 해석하면서 링크 태그를 만나고 style.cs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안 다음에 조용히 여러분들이 몰래 style.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웹페이지에 적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웹페이지... 아니죠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별도로 바깥에 두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것과 그냥 웹페이지 안에 css 코드를 내장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까요? 더 적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걸까요? 웹페이지 안에 css를 직접 놓는 것이 그것 자체로는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테크닉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크닉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캐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캐싱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하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가 한번 style.cs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저 파일이 바뀌기 전까지는 style.css라는 저 파일을 이 웹브라우저는 우리의 컴퓨터에다가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에 style.css 파일을 요청하면 그 저장된 결과를 가져와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들은 돈을 덜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캐시로 인해서 style.css 파일을 캐싱할 수 있게 되면 결국에는 훨씬 더 빠르게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 사용료를 훨씬 더 적게 낼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css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꺼내서 중복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웹페이지를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링크라고 하는 태그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의 발전에서, 정보 기술에 있어서 중복을 제거해서 재사용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편리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